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이 힘든 사람들한테 읽고 쓰는 삶을 전파를 해서 그들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고 일단 낮에는 주중에 본업이 있는 직장인 작가입니다. 일단 부캐로서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닥치고 글쓰는 엔지니어, 외에 쓰는 남자 황상여름입니다. 만나교수님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나오셨죠? 네네. 두 번째 질환. 대표님 덕분에 성장 있게 두 번이나 또 나와있을 게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진짜 시장인으로 책을 쓴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또 그 사이에 책을 내셨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책이 또 나오고 나서 그때 쓰는 원고와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블로그 글쓰기로 책을 내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온 것도 사실은 한 반은 블로그에서 댓글을 모아서 조금 보탠 거고 나머지는 새로 써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내고 나서 또 준비를 하고 또 출간, 계약하고 또 이제 나올 때쯤 또 새로 온 거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예전에 가수분들 다작으로 앨범 듣기처럼 네. 윤종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좀 했는데 좀 고민은 됩니다. 시간을 두고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도 이 독서와 글쓰기를 한 분야로 여러 권의 책을 쓰신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형도 좀 마흔이라는 좀 컨셉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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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또 책을 내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계속 냈던 책들이 제가 이제 마흔에 딱 독서와 글쓰기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45살이다 보니까 마흔에 만났던 그런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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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좀んで 마흔의 인생을 좀 이제 그 책을 읽고 글쓰기사의 공식을 정비를 조금 정리도 하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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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좀 돌아보게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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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조금 조금 알게 된 거 같아요. 아.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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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래는 마흔 전에 성공을 하고 싶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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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게 잘 안 된 이유로도 잘 몰랐었고 음. 그냥. 열심만 살면 되는지 알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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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게 또 아니라는 것도 일단 알게 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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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책을 내게 되는 것은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것도 좀 알게 되었고 책을 내게 된 거는 일단 딱 마흔 중반에 한 번 마흔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어떨까 짧은 생각을 좀 공유를 해보고 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 알게 됐다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비밀을 알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 뒤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나한테 원인이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흔들리고는 있긴 해요. 45이 또 됐고 나니까 남은 또 5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덜 불안하고 이런 거는 방향은 또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또 이겨내는 그 순간순간이 좀 힘든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내 스스로가 좀 마음을 먹고 이제 뭐 핑계도 남 탓이 아니라 내 나한테 이제 내가 좀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잘하는 거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해서 날 제 위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좀 이제 다잡는 그런 게 좀 인생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 저는 아직 마흔이 아니어서 가지고 아 좀 마흔은 좀 다른가요? 어때요? 아 근데 지금 마흔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대표님은 이미 읽고 쓰는 삶을 또 계속 하고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아마 아시는 것도 있고 통찰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미리 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또 잘 아실 텐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흔이라는 나이가 이미 책을 읽고 이렇게 아는 건 있는데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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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흔이라는 나이가 저 예전에는 되게 막 불안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마흔이 되면 무조건 다 아는 나이라는 것 같은데 지금의 마흔은 아까 이랬던 대로 그냥 아직도 그냥 철이 없는 유혹에 좀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50이 좀 50이 돼야 다 불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주변의 마흔을 봐도 좀 약간 다들 그냥 불혹은 아니고 유혹에 더 흔들린 나이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흔의 그 치명죄가 다가오는 유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일단 좀 그 30대 때 20대 때 넘는 패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마흔이 되니까 좀 여유로워 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유로워 지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 30대 때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흔의 그런 이제 뭐 좀 노는 유혹에 더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2, 30대 때 정말 재밌게 놀거나 저처럼 막 움직아노도 많이 즐겼던 분들은 이제 마흔이 되니까 이제 좀 이제 아 예전에 조금 더 공부를 할 걸 뭐 이런 이런 유혹 그래서 좀 약간 연륜이 생기니까 좀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유혹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30대 후반에 이 두 가지가 만난 것 두 가지가 마흔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뭔가요? 저는 뭐 일단 말씀을 계속 드리긴 했지만 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행위였거든요. 독서학 글쓰기. 그래서 이번에 대박 났던 뭐 그 자청님의 역행자 책을 봐도 독서학 글쓰기를 2시간 동안 계속 운동하면은 이 법칙에 의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일단 저는 제가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뭐 조금이라도 이제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38살에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었고 딱 10년 전 35살에 그때 인생에 큰 위기가 와서 그때 다시 살고 싶어서 책을 읽게 됐는데 책을 먼저 한 3년 정도 읽고 그 다음에 한 38, 39쯤에 그 쓰기를 만나면서 제 부록 딱 나이 됐을 때 두 번째 책을 출간을 했었거든요. 39에 첫 번째 책을 내고 그때 40쯤에 만났던 그 두 가지가 일단 아예 제 지금까지 5년 동안 그 삶을 보면은 완전히 바꿔놨죠. 그러면 그 블로그 이런 거를 38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블로그는 만든 게 사실은 2003년도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건가요? 본격적으로 한 게 2015년도 15년도? 그러면은 38 38? 아니 제가 그 작가님 그 처음 뵀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도 익히 그 작가님의 이름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 너무 활발한 그 글쓰기 활동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고인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오래된 그렇게 활동을 통해서 하신 줄 알았는데 38이면 얼마 안 되셨는데 빠르게 그 브랜딩을 구축하셨네요. 그냥 매일 쓰고 읽고 했던 그게 아마 저한테는 그게 콘텐츠가 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대표님대로 다른 걸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거는 제가 하는 일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다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냥 된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젊은 시절에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세상 탓 남탓 하시면서 이제 술 마시면서 약간 좀 놀았다 하셨는데 어떻게 뭐 어떻게 삶을 하셨고 어떻게 그 시기를 좀 극복하신 건가요? 사실은 여기서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되게 말 못할 사진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뭐 대표님 보시기에도 저를 보는 사람들이 첫 이미지가 되게 좀 막 모범생각도 차분하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제 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좀 약간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사실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때는 중독에 많이 빠졌었던 거예요. 중독? 네. 알콜 중독. 네. 네. 사실 노는 거에 유흥도 많이 좀 빠진 적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일이 또 그렇다 보니까 해서 그래서 그때 사실은 힘들기만 하면 그냥 술만 마셨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풀었는데 그것조차 잘 극복이 안 되니까 그냥 좀 쾌락을 쫓기도 했었고 그냥 뭐 혼자 노래방 가서 막 노래방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풀기도 한 적도 있고 해서 음주가무 자체를 조금 이제 그냥 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계속 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성향이 계속 생각을 하는 스타일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막 걱정도 하면은 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매몰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으려면은 술을 취하든가 아니면 뭐 놀아야 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는 그게 좀 지나쳤었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잃었고 욕도 많이 먹고 또 충고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특히 또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었고 또 지금 사실 집사람도 뭐 이제 좀 그거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안 좋았던 적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좀 알게 됐던 거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책을 읽으니까 이제 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술을 먹고 취하고 이런 것들이 아 이게 뭐 취하라고 먹는 건데 취하라고 먹는 건데 왜 나한테 뭘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뇌에 관련된 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중독이 되면 전두엽이 막 작아져 가지고 아예 도파민 중독이 되면 뭐 그런 내용도 이제 알다 보니까 아 이게 좀 내가 정말 좀 아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씩 좀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의 퀘스트를 깨면은 미션이 완료가 되면서 좀 하나를 뭔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하나씩 하나씩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그 저자가 했던 그 저자가 이렇게 극복했으면 그거를 하나 제가 적용을 해 보고 이게 맞으면 계속 그렇게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얼마나 심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멀쩡하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은 거의 매일 술을 마셨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버릇을 조금 이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술을 잘 안 먹다가 이제 좀 지금은 이제 술을 일 때문에 좀 먹는 게 있어서 아니면 뭐 이제 그럴 때 갑자기 포금하다가 또 정신을 잃을 때도 있고 아 정신 잃을 때까지 마셨으니까 네. 근데 예전에는 거의 진짜 필름이 끊길때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끊겼었고 힘든 거 예질나고 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없고 실수도 많이 했고 사람들한테 민폐를 많이 끼치기도 했었죠 그럼 책에서 3개월 동안 300권을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기에 이렇게 많이 읽으신 거예요 그때가 10년 전에 처음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난번에 닥치고 글쓰기 책이나 이 앞에 냈던 지금임당의 책을 만나자 그 책이 그때 얘기를 쓴 건데 10년 전에 35살 때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해서 찾아보려고 근데 그때 3개월 동안 책만 읽었던 건 아니고 10년 전에 방황하다가 다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제가 하는 일이 도시계획 엔지니어로서 작은 회사에도 쉽게 취업은 가능해요 일단 취업하고 안양에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하거나 이럴 때 빼고는 집에 와서는 거의 300가지 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 300권을 자기개발서로 적용을 했었죠 권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3개월에는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개월 거의 90일 100일 이 정도 시간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거의 한 한 번씩 읽었던 거 같고 특히 주말에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는 금요일 저녁 때부터는 서점에 가든 그리고 토요일은 도서관에 쳐봤어 가지고 한 10시간씩 교회 갔다가 집사람이 이제 또 아이들은 또 그때 어릴 때는 또 교회 하루 종일 있으니까 시간이 좀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서관에 가서 지금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한 번씩 다 자기의 말씀인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읽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변화는 하루에 읽고 거기에 나온 걸 더 적용하고 적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저한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런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선택했던 걸 내 잘못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좀 하나씩 좀 제대로 좀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책을 몇 권 쓰셨죠 지금까지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종이책은 지금 13권째고 지금 이 책까지 하면은 개인저선 10번째 책이고 아니 그럼 진짜 일반인들이 보기에 뭐 일반인들이 아니라 저가 책을 잠깐 보기에도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그 책을 쓰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김이 빠질 만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을 써도 좀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졌다 뭐 이건 어떤 감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질문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책에도 썼지만 어 사실 저도 이렇게 책을 다작은 했지만 뭐 누구처럼 저도 욕심이 있던 한 책은 조금 브랜딩에 대해서 좀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 뭐 진짜 한 10세 이런 책은 없으니까 뭐 기껏해 2세 찍은 책들이 뭐 몇 권이 있고 아니면 다 사장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이지만 계속해서 책을 내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제 꿈이 그냥 죽을 때까지 일단 내고 쓰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지금 그 전제가 있어서 그때도 한 번 얘기했으면 100권의 책을 쓰고 싶은 게 제 인생의 목표고 그리고 여전히 제가 이제 제 글이 부족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게 책에는 인생의 실험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편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그냥 저도 지금 이번에도 인문학 책을 한 번 내봤던 거고 그 전에는 글쓰기 책을 내봤던 거고 또 앞으로는 또 뭐 엔저암나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제 글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많이 봐줬으면 좋겠지만 도움이 되는 분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계속 그냥 그렇게 좀 읽고 쓰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제자리 걸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나올 때마다 좀 나아지는 건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누구나 성공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조급함 때문에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성공을 원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좀 투자하고 견디고 이런 시간을 못 견뎌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빨리빨리에 대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뭔가를 시도해도 또 금방 포기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금방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막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저도 이제 조급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그래도 우직하게 한우물을 이렇게 팠던 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뭔가를 성공하고 대표님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는 걸 많이 좀 목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글쓰기 책쓰기 이런 수업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 하나만 갖고 제가 몇 년을 계속 해보는 이유가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하다 보니까 성공을 못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죠 시도를 아예 안 하니까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조급한 거 시도하지 않는 거 그냥 생각만 하면서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성공을 못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둘을 합치면 이제 도전을 해서 조급해하지 않으면 성공한 가격이 높아진다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을 견디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한 권을 한 줄 한 줄을 이제 꼽는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 변화 공식 그거 좋았어요 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좀 대표님도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자기가 꿈꾸거나 어떤 목표가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만 하는데 아까 이전 질문의 답처럼 일단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뭔가 시작을 해야 달리기에도 시작을 해야 결승전까지 가는 것처럼 일단 먼저 실행을 하고 근데 그 실행을 하다가 멈추지 말고 플러스로 지속하는 거 꾸준하게 가는데 그 꾸준한 거에 플러스로 사람들이 그냥 시작하고 꾸준하게 하면 된다라는 데 저는 거기에 시간을 더해서 시간은 어쨌든 흘러가잖아요 그 흘러가는 시간에서 시작을 하고 계속 꾸준히 그냥 하면은 어떻게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작은 성공을 만들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꾸준하게 그냥 되든 안 되든 하면서 시간을 견디는 거 그게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그 시간을 견디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못하시는 거 같아요 견디기 힘드니까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은 되게 조급한 사람이고 성격이 급해서 아마 10년 전에 그때도 제가 원래는 책을 안 썼다 그러면은 10년 전에 어떤 성과가 났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 같은데 그 성과가 뭐냐면 저도 이제 기술자다 보니까 대표님 아시지만 이쪽 기술 쪽에서 가장 높은 자격증이 기술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시계 기술사 공부를 원래는 30대 초반에 이제 34세 정도에 했었어요 근데 1년 2년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또 안 하고 그때는 하다 말이다 하다 말이다 포기하고 시험 보면 또 떨어지고 하니까 성과가 안 나니까 이제 금방 그만두게 된 거죠 한 1년 해보고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계속 책을 내고 또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시간을 견디는다는 게 저는 그냥 하면서 그냥 하면서 되는 안 되는 그냥 보내는 게 시간을 견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의식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간이라는 건 대표님은 흘러가잖아요 그 흘러가는 거에 맞추면서 내가 하는 거를 꾸준히 하는데 그 꾸준히 하는 거를 제대로 집중해서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런 몰입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가만큼 그게 견디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 인생 변화 공식에서 작가님은 어차피 독서로 한 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여기 사실 인생 변화 공식 자체 안에는 독서라는 게 없거든요 책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책 자체가 이 인생의 변화에 대한 공식에 대한 일단 이 한 줄에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줄 수가 있고 꼭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기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 결국에 보면 지속해라 실행하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어떻게든 독서를 통해서 이 방법을 또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다가 지치면 또 책을 읽다 보면 거기서 또 한번 힘을 내서 또 할 수 있는 그렇죠 또 뭔가 엔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인생 변화 자체를 저는 그냥 전자로 깔고 싶어요 그냥 책 자체는 그러니까 책을 그냥 기본적으로 읽으시면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어떻게 성공하고 싶다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독서는 그냥 전자로 일단 무조건 책은 읽으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책을 통해서 또 자기 꿈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뭔가를 그래서 그 찾는 걸 갖고 아까 인생 변화 공식에 대입을 해서 꾸준하게 뭔가 실현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서 책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밀접하고 영향이 큰데 책을 대부분 사람들이 잘 읽지 않고 꾸준히 하지 않는 이유가 읽었는데 뭐 똑같더라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역으로 책을 만약에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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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거 같아요 그냥 문장을 그냥 읽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거를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읽어야 되는데 그냥 책을 읽는다 했을 때 그냥 그 문장 아 이 저자가 이렇게 썼네 단지 있는 행위만 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에서 그냥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아무 필터 없이 이 저자도 이렇게 하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천님의 역행자를 봤는데 거기에 이 법칙을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따라하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도 글쓰기 독서를 맨날 한 달 동안 두 시간 동안 바뀐 게 없어 그건 따라한 거지 본인이 두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일단 뭐 여기도 처음에 내 책에서 썼지만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있는 행위에서 끝나지 말고 본인이 뭘 적용해서 그 적용한 거에서 책에서 뭔가를 배웠다면 적용해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서 그래야 자기 통찰이 생길 거잖아요 이게 나 이의법칙 맞는 사람일 거 안 맞을 것도 있고 근데 이의법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 그래서 그런 자신 안에 좀 적용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경험에서 결과가 나와야 뭔가 이게 좀 바뀌지 그냥 책을 막 단순하게 읽고 아 이게 이 사람을 읽게 되면 왜 나는 안 돼?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뭔가를 얻었으면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그래야 책을 읽고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책에서 이제 철학적 글쓰기라는 걸 말씀하셨더라고요 일단은 이 그냥 글쓰기하고 철학적 글쓰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뭐 그냥 글쓰기는 사실 생각나는 대로 읽을 쓴다거나 감정을 토낸다거나 읽을 쓰는데 조금 그냥 철학적 글쓰기라는 거는 이름을 좀 그렇게 붙여봤는데 대표님들이 철학을 잘 아시니까 철학은 제가 공대생이 생각했지만 지금 워낙 또 이렇게 시대가 좀 불확실하고 흔들리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그냥 먹고 살고 걱정도 많고 이런 고민이 많은 시기에 이럴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철학이나 인문학이 나오거든요 철학 자체가 원래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그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질들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 시대에도 칸트가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고뇌를 한다거나 지금 제가 쭉 몇백년 지났지만 이 시대에서 또 저희가 책을 읽고 사색하고 그런 본질은 또 비슷하니까 그래서 삶과 죽음 이런 사랑과 이별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보편적인 그런 질문 그런 주제를 한 번 더 갖고 와서 공부를 하면 지금 이미 흔들린 시대 안에서도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조금 철학을 알면 거기서 해석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서 이제 결부를 시킨 게 철학적 글쓰기를 한 번 좀 가져오게 된 거죠 혹시 뭐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이 철학적 글쓰기의 예시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일단은 철학적 글쓰기는 일단 질문을 먼저 던져 어떤 질문을 예를 들으세요 꼭 나는 누구인가 이까지는 안 가는데 뭐 어렸을 때 내가 뭘 좋아했습니까 아니면 대표님하고 이야기해서 대표님 혹시 뭐 24시간 동안 지금 이 본업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인생에 관해서 어떤 관련된 주제를 좀 생각한 게 있냐 아니면 뭐 내가 왜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냐 이런 좀 간단한 질문들을 던져 놓고 거기에 이제 자기 생각을 적는 게 저는 이제 그런 게 철학적 글쓰기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철학적 글쓰기를 조금 쉽게 쓰는 방법 모르신 분들에서 친절하게 SAW 공식이라고 네 그럼 이건 뭔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쏘라고 해서 톱질하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는데 인생에 좀 자기가 흠칫이 나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중위적으로 톱 같은 거 써서 하자고 해서 아니면 뭐 쏘라고 해서 이렇게 시의 과거형으로 해가지고 보다라는 질문도 있고 해서 뭐 그런 의미인데 일단 약자로 썼던 거는 일단 서베이 앤 설치 해가지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어떻고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점검하고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런 거를 지금 한번 자기 인식을 먼저 해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answer question and answer 해가지고 ask the question and answer answer 그 A를 이제 어떤 더블 A라고 생각을 한 건데 ask 묻고 그 다음에 answer 대답하고 그래서 그냥 내 인식이 끝났으면은 내가 지금 문제가 그럼 정확하게 뭘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 지금 문제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와서 내가 좀 뭐 철학을 갖고 오든 아니면 어떤 철학책을 보든 아니면 어떤 내가 가진 철학 공부를 해서 어떤 걸 가져오든 아니면 내가 지금 그냥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해결책이든 뭐든 그런 현상이든 질문을 묻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를 정리가 되면 그걸 다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자기 인식하고 자기 현상 주제 파악하고 거기서 뭘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저는 이제 좀 철학이나 입문 그런 서양 철학 쪽에서 좀 가져와서 아니면 동양고전이든 결부시킨 다음에 그 책에서 어떻게 해결이 됐다 그러면 뭐 비슷하게 좀 해보고 그런 질문에 답을 써보고 그런 걸 찾았으면 이제 기록을 하는 그게 이제 철학적 글쓰기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걸 진짜 만드신 거죠? 그렇죠 책에서 이제 좀 여건을 찾아보고 적용을 한 다음에 제가 이런 걸 만든 거면 되게 신기해요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 이제 뭐 철학적 글쓰기까지 아니어도 작가님 책을 읽고 일단 글쓰기를 해봐야겠다 라고 한다면 글쓰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저는 뭐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글쓰기 책을 많이 썼고 지금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뭐 글을 써야 되니까 일단 써야 하니까 시간을 내야 된다 시간을 일단 확보를 해라 아니면 자신이 지금 24시간 다 이제 바쁘게 살잖아요 그쵸 그쵸 잠도 자야 되고 또 자기 원래 일상도 영위해야 되고 또 먹고 사는 직업도 일을 해야 되고 그 시간 빼고 순수하게 글쓰기를 내가 진짜 하고 싶다면 우선순위로 일단 자기가 뭐 새벽이 됐든 밤늦게가 됐든 뭐 점심장이 됐든 시간을 먼저 확보하자 그러면 시간을 낸다면 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두 번째로는 자기가 어디서 쓸 건지 한번 공간을 좀 확보를 하자 그래서 뭐 자기 집에 뭐 이렇게 조그만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네 아니면 나는 카페에 가서 글을 쓴다든가 뭐 저는 이제 카페나 뭐 집에 이제 저도 책상에서 두고 공간에서 많이 쓰는데 일단 공간을 확보를 하자 네 그 다음에 이제 글감을 찾았다면 무작정 쓰지 마시고 그냥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내가 이 글을 왜 쓰게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써야 할지 무엇을 써야 할지를 좀 생각을 하고 고성을 한 다음에 쓰자 일단 고성을 좀 하자 생각을 하고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네 번째가 자신이 쓸 수 있는 분량을 먼저 정해놓고 끝까지 써야 된다 네 사람들이 글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항상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분량을 쓸 분량을 몰라요 한 시간 동안 시간을 확보했는데 네 자기가 한 시간 동안 딱 쓸 분량을 자기는 다섯 주밖에 못 쓴 사람인데 자꾸 많이 쓰려고 하니까 이게 산이 산으로 가고 그쵸 그쵸 그 저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할 때 일단 자신이 쓸 수 있는 분량까지 파악을 해라 그래서 그 분량만큼만 쓰면 자기가 다섯 주만 쓰겠다 그러면 네 다섯 주만 쓰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걸 한 달만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한 주씩 더 늘려가시면 분량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쓰다가 줄 말고 그냥 한 번씩 했으면 끝까지 쓰자 그거를 일단 이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뭐 다섯 주를 쓰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뭐 글 써서 대체 뭐가 되냐 글을 왜 써야 하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저는 왜 하냐고 한다면 네 네 일단 제가 글쓰기를 샤넷했던 이유가 제가 힘든 인생을 좀 극복을 하고 싶어서 저는 썼던 건데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제 감정이 어떤지부터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왜 글을 써야 한다고 모르신다면 저는 지금 그냥 종이를 펴놓고 그냥 한 번 써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내가 왜 힘든지 이거를 가감 없이 쓰다 보면 일기부터 쓰는 거죠 그러면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그런 또 약간 효과를 볼 수 있고 이게 좀 글을 쓰다 보면은 생각 어떻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기 객관화가 또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자기를 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정을 토해내다 보니까 좀 자기를 토해낸 감정에 또 치유하고 위로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근데 그거를 계속 자신만의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콘텐츠나 또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SNS가 워낙 많이 발달된 시대에서 맞아요 지금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글을 안 쓰면은 맞아요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저를 찾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 콘텐츠도 만들고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좀 하다 보니까 글쓰기를 하게 됐고 글쓰기 때문에 좀 인생이 필요한 무기까지 이제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커트로 구독자분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사실 요 근래 좀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네 또 시기가 지난주 토요일날 딱 일주일 전에 있었던 예커트로 참사하나 또 뭐 이런 또 경제 상황도 좀 여세히 안 좋고 네 금리도 오르고 막 이런 저희도 주변에 회사에서 보면 또 개발 사업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네 좀 우울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트라우마도 또 시달리고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 오늘 그냥 좀 힘드시다면은 그냥 종이 딱 펼쳐 놓고 네 그냥 한 주라도 좀 자기 감정을 한번 써보셔라 음 그리고 그 감정을 좀 추세하게 되면은 또 지금 또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날에 한번 책 한번 또 한번 읽어보시면 네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네 자신의 마음을 좀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좀 쉬시면서 좀 그 자신의 그 마음과 머리에 좀 풍요로운 그런 좀 마음을 좀 더 가득 채우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온도 한 페이지라도 읽고 한 주라도 읽고 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네